선생님이랑 애들도 그렇게 찍으면 꽤 나올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도 갑자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미친 것 같은데요? 어쩔 수 없는 게 건물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의 건물은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옛날에 설계할 때 유럽식 건물들 성당 같은 거 컨셉으로 사람 갈아 넣었죠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원래 엄마랑 얘기 나왔거든요 디스코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